안녕하세요. 사진작가 강호입니다. 음악을 쓰면서 촬영을 할 때 제가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는 어떤 마치 그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한소리나 사진기를 잡고 한소리를 끌어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종의 디렉션인데요. 디렉션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춤처럼 보인다고 해서 춤을 추는 작가다라는 별명이 약 처음 시작할 때도 생겼어요. 그런데 그게 누가 지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. 디렉션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춤을 추는 것 같아요. 디렉션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춤을 추는 것 같아요. 디렉션을 하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공기를 지휘하는 것도 똑같죠. 그래서 그 대상의 어떤 그 표정을 끌어내는 거죠. 춤겨져 있는 영혼을 끌어내는 작업의 행위. 이게 일종의 약간 춤처럼 보이기 때문에. 그걸 보고 춤추는 작업의 작가가. 그 이후에 춤을 춘다라는 행위가 나쁘지 않았어요.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춤을 추는 것 같아요. 이 행위의 역할을 emphasizes 관계의 행위를 추는 것 같아요. 이제 달간 ! 모든 일 Kelly의 역할을 추는 모든 일을 추는 것 같아요. 지금, 한국의 역할을 추는 일을 추는 것 같아요! 이 행위의 역할은 우승을 추는 것 같아요. Lady's의 역할을 추는 사람입니다. 이 행위의 역할을 추는 날씨였습니다. 이 행위의 역할이 아닌가,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